한국어가 어려워? 한국어 절대 어렵게 하지마! 게임하듯이 짧고 쉽게 하루에 1시간씩 눈으로 보고 몸으로 따라해! 그런 거면 저절로 쉽게 쇽쇽 버럼버럭 빽! 야, 너도 악만 할 수 있어, 기혜리! 국경초월 신개념 어학당, 훈냄청음! 지혁, 너 악만 진짜 잘하고 싶어? 어렵게 생각하지 마, 맨! 일단 게임으로 쉽고 재밌게! 하나씩, 하나씩! 그거 해내잖아? 그럼 너도 쉽게 악만 할 수 있어, 나처럼 빽! 야, 너도 악만 할 수 있다니까! 국경초월 신개념 어학당, 훈냄청음! 우리 발교류기 무승자 쭈니! 한국어학당 차려와 쏘게르! 딱딱한 교육, 럭! 지루한 강의, 럭! 엔디레 신규 예능, 훈냄청음, 슬곱을 어학! 레츠 기릿! 후!